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는 가라스역 뒤편에 와 있습니다. 이쪽이 이제 공영주차장이고 지금 보시는 택시가 즐비하게 있구요. 지금 이 가라스역 뒤편에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정면에 보이시는게 이제 라면집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사를 저쪽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은 좀 생략을 하고 있구요. 어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관광지도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광지도를 지금 보이시는 저편에 보이는 관광 가라스 관광안내소에서 지도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동을 할 예정이구요. 아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 타고 왔던 노던JR 열차 시각표인데 지금 이제 내일 만약에 평일 정도에 저희가 오면은 어 여기에서 보시면 어 어디갔냐 어 사과 사과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요 요 17시 35번바를 탈 생각이고 어 거기서 출발을 이쪽에 출발해서 사과연에 토요포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내일 이쪽 편에서 저녁때 출발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가능할지 몰라가지고 하고 사과연에서 이제 현재 이제 가라스역입니다. 저희가 요쪽을 뚝 요렇게 통관해서 어 터미널까지 가고 아까 저희 숙소가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 위치를 해서 아까 그 사과 아니 가라스선까지 저희가 이동을 했었습니다. 자 이쪽은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인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뭐 그렇게 촬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왔던 길을 다시 한번 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